이동통신 3사가 오는 18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5G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개통은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공식 온라인몰은 물론 전국 매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예약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와 일부 매장을 통해 갤럭시 폴드를 선보였던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예약 판매도 병행합니다. 1차 예약 당시 이통사별로 배정된 갤럭시 폴드의 초도 물량은 300에서 400대 수준, 자급제 물량은 2000에서 3000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예판 당시 SK텔레콤은 15분 만에, KT는 10분 만에 물량이 소진되며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정 물량이 늘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정판에 가까운 적은 물량으로 갤럭시 폴드를 구입한 후 미개봉 상태로 팔아 40만원에서 60만원의 차익을 챙기려는 폰테크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 커뮤니티를 비롯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갤럭시 폴드를 280만원에서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